뭐야? 하루에 몇 번씩이나 오는 거야? 내가 오라 그랬어 내가 수지 방도 만들어줄 거야 엄마 앉아 밥부터 먹어 수지 씨 정말 왜 이래요? 이건 아니잖아요 수지 씨 이렇게 질척이는 사람 아니었잖아 원래 난 어떤 사람인데요? 이건 억지야 때를 써서 될 일이 아니잖아 억지를 쓰고 때를 쓰는 건 수지가 아니고 서연이야 네가 지금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진실을 못 보는 것뿐이고 천수지 씨가 왜 이모 형이 됐을까? 지질이 풍성에 청승까지 떨면 동정표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? 당신이란 여자 오기도 쓸개도 없는 여자였어? 아니 형민아 너 그거 지금 말이라고 서연 씨가 집에 안 오고 온종일 병원에만 있는 이유를 알겠네요 형민아 밥 안 먹고 어디 가? 아휴 하아휴 하아휴 하아 Till